이건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고쿠브와 함께 선고쿠브가 곧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인가? 그럼 진짜 지옥에서 같이 마인부 전투를 보는 내용이 없으면은 세를도 모르겠네 오공이 얼마나 센지 아가문 붙어보고 싶다 바루야? 쳐다들어가면 안될까? 래퍼 랩은 막 하잖아 이러니까 둘 다 24네? 수고하이는 제 손으로 지목한다 아 손오궁을 죽인건 셀인데 아.. 오야, 기기捨てなりませんね 先に 아나도を始末してもいいのですよ 貴様が私に勝てるとでもね 面白い 受けてたどうか あの世 何でもいいから早くしてくんねか? 決めらんねえって言うんなら 二人いっぺんでも俺は構わねえぞ 私たち二人をと 一度に相手するだと 孫悟くん 相変わらず口の聞き方を知らないよ お、言葉を一言すると 言うんばるのが最初だ それは どちらが先に孫悟くんを倒すか 勝負といこうじゃないか いいでしょう でもその勝負 勝つのは私です ええぇ 良いよ 때려치고 순간 속속속 날려버리고 데스볼이다 아 저걸 틀어막네 미쳤네 꼬리딩 가메하메하 시일드 아 너무 짧았어요 실드 저거 되게 좋을 것 같다 왠지 기술도 막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베리어인데 딜이 아니라 방어로서도 괜찮을 것 같다 드럼 5군과 프리저가 공동전선? 음.. 으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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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임아시아 연준이 보냈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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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18호 3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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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하시나요?? 자, 할아버지에 숨은 숨을 수 있으며, 괜찮으세요? 저 여성은 저에게 죽음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저에게 죽음을 Abdurr. 엄무... 난 워낙 없는데?? 엄무, 여기서 길어, 세 편으로 끌으려고 했는데 근데 30분에 들어갔는데 이벤트만 20분째 보고있어 여기서 오궁 죽였으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한데 선택지가 없어 아, 다가가... 색이 안 된다 지금 바로 나를 맡겨내라 모두가 정해진다 이 사람을 정해진다 하지만 링크가 개조 가능한다고 말하면 죽여서 일어내려 알았다 셀은 저기 관여가 되네 목소리는 듣는다 그랬지? 이 스페이의 내 뱉은? 이 자식들은 프리이다! 그 자식들은? 내가 죽을 수 있어 오가자! 프리이다! 못하였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тора 내가 보기에는 제 자신을 안에서 주가가 이따구는 좋아 간단히 지도권을 빌어 너가 나쁘지 왜 이렇게? れ? あのよ。揉めてっとく悪いんだけどさ。なにが起こったか説明してくんねか? フリーザから知らねえ奴の気感じるし。途中で攻撃やめっちまうし。 貴様という男は… もういいです。なんだか馬鹿らし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ギニューさん。事情を説明してあげなさい。 잠깐만요 됐다 상상 이상으로 길어 하하하 대포보다 더 멍청한 것 같아 네 하하하 하하하 상식있는 녀석이 링크해서 다행이다 상식이 링크해서 다행이다 프리즈는 알고 있었나? 저는 제게는 안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말에 한 명의 꿈을 지키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희들, 그 링크 중의 링크를 차지하고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랩크를 움직이잖아. 내가 랩크를 찾아온 링크를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랩크를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뭐.. 뭐.. 그 말? 링크를 구입해야 할 것 같아. 진짜 이십분 넘는데? 음.. 방불 아는구나 치고 파는 것 좀 봐라 다 죽을 수 없는데? 고쿤.. 그렇게 말한 건가? 괜찮아? 근데 꼭.. 그치고? 다 괜찮아요 정보가 완료 잘하는거죠? 그 얘기는 없으니? 그 얘기는 없지? 네! 정보가 바로 부인공학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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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잘 쳐준다. 마인부우전 때는 바비디 우주선에서 데브라 셀 정도 피렘이라고 놀려 쓰면서 아 불 좀 켜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닙니다. 왜 안돼.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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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리 순서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봐 이벤트 프리저는 그럼 되잖아 싸우다보면 근데 손오공은 왜 안돼 나와봐 나와봐 지키야 이거 이것은 여기 이루프 나와봐 너 뭐 기니 이 이루프 이것이 이루프 이루프 이런 가만히 이게 이루프 이루프 이 그래, 그 때까지 приго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비룹스에 점점 면을 견고 싶다, 이 사이야룐은 정말 어밤지구나. 웨스파의 수고가 더 강해져서 또 비룹스와 더 싸워라니깐요. 다음은 어디까지 가면 흥분이 있어야지. 하아... 뭐! 이 정도는 너희랑 같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싸움이가 필요하다면, 바로 시작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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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이 오 야 저렇게 열심히 때려? 지금 이렇게 멀리 쏘냐 오 야 저런 저런 짓도 한단 말인가 어 야야야 제대로 해야겠다 잘 때리네 클리닝선에서 다 제거해버린다 뭐야 얘 왜 움직임이 똑같아 여기 일곱 칼이네 오 데미지 5천 오케이 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끊죠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는 걸로 정지 메뉴 정지 메뉴 어떻게 편성하니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구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2반 뿅